주상의 목은 내가 함께 드리지요. 흔쾌히 수락하지. 전하를 처음 뵌 그날부터 신첩이 원하는 건 단 하나. 전하의 성신뿐이었습니다. 이곳이 어디입니까? 현아 민과장님 현우일 것이다.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가지 마세요 신문님. 전만 버리고 가지 마세요. 누구냐 말해보라. 네 정체가 무엇이냐. 신첩 전하의 여인이자 이 나라의 국모인 허연우라 하옵니다.